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기쁘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민심을 분석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대통령 G일부터 좀 살펴볼까요? 리얼미터 조사한 게 있죠? 네 저희가 TBS 이래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37,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최종 1,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표본오자는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무선 전환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주중 잠정 집계가 0.7%포인트 오른 45.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49.6%로 다시 일주일 만에 부정평가가 50%대에서 4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간으로는 월요일날 42.8%로 낮게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됐고요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다운 투표 결과를 발표한 날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44.7%로 한 2%포인트 가량 올랐는데요 공시지가를 시세 90%가량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다음에 수요일날은 45.7%까지 오르면서 주중 잠정 집계는 45.6%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로 여성 또 40대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랐고 정당 지지율도 양당이 좀 빠졌는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작가한테 설명해줬던 민주당이 당은 개정한 문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내겠다 이거 가지고 야당이 엄청 비판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사들 댓글 커밍아웃 문제 이것도 여론은 시끄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이게 지난 총선 전에 3월에 비례 위성정당 만들 때도 그때 당원들에게 투표를 해서 기존 입장을 번복을 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많은 비판을 했는데 실제 지지율에는 양당이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한 1, 2주일 있다가 더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번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아마 각각의 지지층 특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이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조금 더 올랐다는 거는 이 사안이 보수 진보량 즉 다 결집시키는 혹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는 조금은 자꾸 말을 번복하는 정치권의 모습 때문에 다시 정당 지지층에서 무당층으로 옮겨가는 이런 죄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 지금 서울 부산에 후보 내겠다 그리고 검사들 커밍하고 문제로 언론이 연일 정부와 당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택스 대표의 분석은 그렇게 언론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단다 결집해 버렸다 이거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그건 같더라고요 콘크리트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보면 제가 워낙 리얼리미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9월 이후로 꾸준히 어떤 지표의 양상을 보니까 어차피 45% 내외에서 비슷한 추세로 쭉 가는 양상인 건데 중간중간에 어떤 자잘한 이슈들이 조금씩 흔들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 자체가 45%로 이미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이슈에 따라서 자빠지거나 할 만큼의 어떤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양상을 하나 좀 얹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헌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의 문제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큰 선거에 집권 여당이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중도층이나 혹은 지지층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라고 받아들여지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도 살펴볼까요?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횡보했습니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지난주 대비 34.7%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27.7%를 기록해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빠진 모습인데 민주당은 충청 호남 40대에서 올랐고 또 국민의힘은 tk 또 가정주부 층에서 오름옷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이 약간 앞선다 이런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만 보면 31.4%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이 30.3%니까 양당 격차가 1.1%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하지만 국민의힘이 소폭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리얼미터 기준하면 3, 4주 전에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 민심이 조금 더 경기 인천보다는 좀 악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았다가 다시 민주당이 높아지고 이런 지지율 곡선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1%포인트 국민의힘이 서울 내에서는 앞서고 있다 이택수 대표 말처럼 오차범위인 것인데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오늘자 조선일보는 서울이 뒤집혔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택수 대표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게 사실 서울이 뒤집혔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원래도 서울 수도권에서 종종 국민의힘 혹은 이전의 보수 정당들이 역전을 했었던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억지락뒤지락 하는 어떤 양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건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소위 이제 샤이 보수층 혹은 샤이 트럼프층의 위력이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처럼 이게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3040층에 침습하고 있는 이제 여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혹은 불만 이런 민심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될까 과연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느 시점쯤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 세대층 특히 이제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대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까 그건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숨어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런데 조선일배의 같은 논리면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도 tk 지역에서 민주당의 국내 힘을 앞서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우리 언론에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면접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여론조사처럼 샤이 보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또 샤이 진보가 좀 있었는데 무당층이 대신 좀 많이 잡히고요 뭐 그런 경우에 뭐 특별히 이제 관련된 보도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ars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정당 지지율은 지금 다른 조사보다는 야당 지지율 표심이 잘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대선 또 지방선거 등등 선거에 있어서 아주 팽팽한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3자 구도로 치러졌을 때는 이제 민주당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양자 구도로 1대 1 구도로 치러졌을 때는 격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고 보궐선거는 또 야당이 유리하죠 원래 전체적으로 보수야당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특히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궐선거는 정부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당이 불리한데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부산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서울에서는 반드시 사수한다 또 최근 한 10여 년간 서울에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후보군이 확정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도 여당을 짓겠다 야당을 짓겠다 이런 조사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고노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8.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박영선 장관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박주민 의원 10.3% 추미애 장관 7.7%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6.6% 우상호 의원 4.5% 순으로 나타났고요 잘 모른 무응답이 과반에 육박했습니다 반면에 범야권 보수 후보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6%로 앞섰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9%로 그 뒤를 바짝 쫓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8.4% 윤희숙 의원이 6.5% 조은희 구청장이 6.2% 김동연 전 부총리가 5.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오세훈 금태섭 윤희숙 조은희 금태섭 전 의원도 아직 입당에 이런 절차를 밝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박영선 박주민 추미애는 일단 박영선 추미애는 여성 후보라는 것이 있을 테고 박주민은 젊은 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도 후보는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아주실 것 같은데요 네 후보군은 뭐 양쪽 다 지금 언급된 분들이 뭐 쟁쟁한 후보들이죠 뭐 현직 장관 또 원내대표를 지낸 분들 전서울시장 당대표급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물 자체로는 굉장히 팽팽한 그런 구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범야권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오세훈 안철수 금태섭 윤희숙 조은희 뭐 등등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철수 대표는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했지만 측근들이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당 소속도 아니고 무소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언급되는데 무소속이고 결국에는 구도의 문제인데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 제3 후보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1대1 구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느냐 그게 일단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 살짝 했습니다만 서울에서 지금 부동산이 제일 드석드석하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기 너무 뛰었다 이런 불만이 있을 테고 집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이 너무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최근에 전월세를 구하러 다닌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없거든요 그런 걸 한번 느꼈던 사람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선거 때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다만 선거가 내년이니까 또 그 사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급 대책들을 정부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내년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를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부동산 이슈는 서울 선거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전통적으로 발휘를 해왔어요 예전에 이제 2008년 총선이나 이런 때만 해도 그때도 뉴타운 이슈가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고 종부세 이슈도 항상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선거에서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던 이력이 있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장기 이슈로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일단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워낙 큰 선거다 보니까 수능시험이랑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비슷합니다 이게 뭐 한 3, 4일 열심히 해가지고 날밤을 샌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수준의 선거가 아닌 거죠 워낙 준비를 오래 해야 되고 탄탄하게 기초 체력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서울시의 국회의원 전체 의석 지금 49석 중에서 41석이 민주당입니다 서울시의 의원은 110석 중에서 민주당이 102석 그러니까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워낙 지금 체급 차이가 나는 상태고 바람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준비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체급 차이를 체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권 입장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뭐 자치의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거의 상당한 프리미엄이죠 물론 중립은 시켜야 됩니다만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되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부담될 텐데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두 분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또 두 분 다 작년급으로 지금 부국상이 돼 있고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은 지금 보수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추미애 장관도 아까 서울시장 여론사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로서도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당내 경선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박영선 장관보다는 조금 유리한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공수처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투자적인 이미지도 있고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좀 유리한 그런 입지가 지금 다져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보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좀 그렇고 또 정세균 총리도 최근 들어서 이 두 분과 관련된 언급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갈등 구조가 유지가 되면 정세균 총리도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발언도 했었고요 너무 오래가면 아무튼 당청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 총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개입할 수밖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한 명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선거에 당연히 불리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제일 좀 부담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정권과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잘라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직접 윤 총장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기 꼭 지켜달라고 했다 그럼 결국은 도려낼 때 추미애 장관 쪽을 도려낼 거냐 그럼 이제 모양상으로도 검찰개혁을 최종 정리를 하지 못하고 떨려나가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거 역시 정권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느 한쪽을 딱 찍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정 총리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고려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평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구형이 났습니다만 7년 났단 말이죠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든 간에 또 논란이 될 거란 말이죠 결국은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재인씨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윤석열 총장 이해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대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퍼센테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이 20% 초반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10% 후반까지 끌어올렸죠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결과를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잡룡들의 지지율을 다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제3인 아니겠습니까 정당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보 후보를 다 합친 수치와 보수 후보를 다 합친 수치가 대략 5대4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6대3까지 벌어져 있다가 최근 늘어서 좀 줄어들었는데 그 5대4에서 이 4의 절반가량을 윤석열 총장이 점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안철수 등등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갔어요 지난달 대비 윤석열 총장이 한 6%포인트가량 상승을 했는데 한 4%포인트가량을 보수 후보들한테서 갖고 왔고 무당층에서 한 2%포인트가량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제3의 후보가 대략 한 20% 안팎의 지지율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 후반으로 20%대 거의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지는 있는데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다만 이 20%가량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한 다른 보수 야당의 후보들의 지지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저지선 저항선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만은 없는 얘기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만 찬물을 끼얹는 냉각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고 가장 불편해하는 분이 홍준표 전 대표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대립감을 세우는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지지층이 많이 겹쳤고 또 가장 이태를 한 잠령이 홍준표 전 대표거든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자기 거를 가져갔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검찰에 계시던 시절에 지금 윤 총장처럼 어떤 강력한 검사 이미지 모래시계 검사 출시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이미지랑 겹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 조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을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은 외부 수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계열의 기존 정당들이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당장 2017년만 해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영입을 해서 제3후보로 대선에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플랫폼으로 바른 정당까지도 만들었는데 결국 정작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한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도 예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 케이스도 윤석열 총장처럼 검찰 출신으로 뭔가 대권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었는데 정작 국무총리 앞에서 낙막을 하고 총선에서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과거 트라우마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윤석열 현상이 그렇게 좀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안대희 고건 전 총리도 비슷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지금의 윤석열 보다 더 열광적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 지지율이 반토막 났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을 꼽으면 늘 1위가 국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마다 열광할 수밖에 없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지지율은 빠진다 이게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검증도 엄청 빡세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래서 과연 그 혹독한 검증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또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기를 윤 총장이 다 치우면 7월이란 말이죠 그럼 사실은 이미 그때부터 레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7월에 마치고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그러기도 시간도 좀 촉박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찬반이 낼 수 있는 것 같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직 검찰총장인데 이렇게 차기 여론조사에서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조금 시끄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두 분 여론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